너 어디를 가? 내가 오라고 한 거 아니야. 저기 5번 테이블에 찬 좀 더 주세요. 어 그래 당신은 들어가서 좀 쉬어 내가 할 테니까 나 발톱힘 완전 장사잖아 잘 본 거 알지? 난리 센 거 사실 그때 닭상할 때도 내가 완전 다 이겨낸 거 근데 이따가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닭볶음탕이 여기 있으면 그거 어떻게 먹어야 돼? 내가 한번 해볼 테니까 잘 봐 왜 이렇게 여기 앉아서 여기 닭볶음탕 나야 팔이 길어서 이게 팔이 나니까 여기 닭볶음탕을 먹을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당신이 여기서 먹는다고 생각해봐 팔이 짧아서 이게 안 달 거 아니야 이걸 어떻게 먹을 거냐고 아이고 지금 그 반찬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니까 안 그럼 대표가 여기서 이러고 있겠어? 그러니까 깍수님 제가 금방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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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